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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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방했습니다 리방해도 시청자가 원래대로 돌아와 있을 것 같진 않고 히힛 아이고 탁구장 이거 나 탁구장만 나오면 지른데 이거 어떡하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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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먹고 먹고 좋았어 좋았어 다 밀었어 에이드 히힛 히힛 아이고 귀 아프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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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구 왜 팡 안쳐 야 얘들아 저거 왜 팡 안쳐 아 이럴 때만 또 단합이 안 돼요 저런걸 팡을 안치면 어떡하니 얘들아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와리가리 치고 살았다고 생각한 순간을 템프해줬다 여기 일프 게이드 우리 팀들 플레이 존나게 잘했다 우리 팀들 와 잘한다 잘한다 1봐블빼고 잘한다 우리 팀들 정말 잘하네 1봐블빼고 추천한번씩만 누군가 일프좀 듬미쓰고 가야겠다 와 나이스 점수차 보수 점수차 참 보기좋네 아름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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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직도 렉걸려 설마 이 방인데 전화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 야 2봐블만 더 2봐블만 더 2봐블만 더 2봐블만 더 야 울팀 울팀에 2봐블리 있어 그 2봐블를 나한테 줬어야지 뭐하는 거야 나이스 히버블 이제 아 와 개이득 점수 없고 샷잡도 따고 야 이게 뭔 이득이냐 이건 진짜 아